본투 글로벌 센터가 미국 하워드 카운티 경제개발국과 스타트업 공동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켈빈볼 하워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유미호건 메릴랜드 주 퍼스트레이디, 로렌스 트웰 하워드 카운티 경제개발국장, 벤자민 우 메릴랜드 상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에 있어 현지 거점을 보다 쉽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됐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이노베이션 센터는 스타트업을 위한 소프트 랜딩 존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메릴랜드주 소속 하워드 카운티에서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혁신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하워드 카운티 이노베이션 센터, 메릴랜드 기업가 정신센터, 비즈니스 리소스 센터 등을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미국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교육, 연구기관 등 현지 네트워크 연계, 맞춤형 마케팅, 전문가 포럼,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 발굴, 전문가 멘토링,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시설물 제공 등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메릴랜드주 비즈니스 세미나와 하워드 카운티 주요 벤처 캐피털을 대상으로 마련된 한국 스타트업 6개사의 기술 소개 및 서비스 시연, 투자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